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본능적인 사람이라 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라이브 방송 켰고 동시에 볼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조금 참아 주십시오 저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말을 크게 해주십시오 저요? 저는 망원사는 내원 팬이에요 아 망원사는 내원 팬이다? 네 망원사는 내원 팬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네 혼자 말을 하니까 힘이 안나가지고 네 힘을 없게 해서 네 초대를 했는데 힘을 없게 해주십시오 조금 떨지 말고 네 말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말을 잘하자 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너무 떨지 말고 아 저 떨고 있나요 혹시? 떨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 근데 원래 저는 방송치질이라 떨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아 떠는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라방에 30명 들어왔을 때 그런 텐션으로 한번 해봐요 아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때 혹시 어땠나요? 그때 되게 잘하시던데 아 그래요? 아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긴장을 한다 이거군요 결론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꿀팁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텐션을 높여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호 전방에 한호 5초동안 실시 우와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화이팅